강아지 바로로? 저희 1층에서 거기 찍으러 가요 당 American 고고신 거가 왜 거기로 나가지? 나가는 길 몰라 근데 가는 길로 갈게? 거기서 조심해야 돼 여기서 차가 바로 내려온다니까 저기서 보여 보여도 조심히 신경써서 바라고 부딪히면 이건 답도 없다 그냥 자기 차 자기가 고쳐야 된다 저기는 오케이? 어? 아니 확확 가지 말라고 저기서는 없는 거 보고 간다 없는 거 보고 가도 여기서 저기 내려온다고 해도 확확 가지 말라니까 고고신 앉아 다맨이도 고고신 여기 뒤에 좀 왔다 여기 있다 괜찮아? 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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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현이는 엄청 신발 수고하니 내 주기하면 안정하네 유언달하는 느낌 중심이 아니잖아 그가 제 코코야 기분 안 좋더라. 기분 안 좋더라. 안 즐겁다. 허리 좀 세우고. 이렇게 해야지. 기분 안 좋더라. 꼭 띄어 있는데. 아니야 아니야. 같이 있어. 왜? 엄마한테 이따 주먹만 해. 빨리 얘기해. 지금 뭐하고 있으니까. 아니 밖에 나왔어. 짐벅하고 있어. 어제 전화했잖아. 도착했어. 더 잘 찾았어. 알았어. 도착했어. 응. 이리와 빨리. 앉아. 정신. 오케이. 우리 또 앉아. 옳지. 좋아. 잘한다. 좋아. 김치. 앉아. 잘해. 롤롤롤라. 사랑의 김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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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주보고 좀 찍자. 지옹조가 잘 올라가네. 전화의 김치. 신곡은 가수 밖으로 하자. 사랑의 김치. 다미. 다미. 눈 왜 짜리 Daw. 일루와. 콩이. 엄마가 줘. 오 오 오 오. 깎아 좋다 깎아. 콩이 깎아 먹고 싶어? 가벼? 턱살 봐라 턱살 와. 귀엽다. 목걸이했다 목걸이 지금.